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농산오촌 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경주시 간포업 등 경북지역 7개 읍면이 선정됐습니다. 경주시 간포업의 거점 개발 사업은 2020년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연안항 개발, 친수공간 조성, 송대말 등대 콘텐츠 사업 등에 국도비 등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농산오촌 권역 거점 개발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 분야는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주관합니다.